아버지, 쌤이 우리 집 가훈 적으랍니다 가훈? 예로부터 우리 집에 가훈이 있지 받아 적어라, 우리 집 가훈은 액기 쓰고, 인가에 쳐묻고 환경을 생각해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댕기래 아버지, 이게 무슨 가훈입니까?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? 아직 안 끝났다, 이기 불의를 보고, 모른 척하지 말고 약한 사람을 보면 서로 도와주고, 정렴하게 살고 너무 길다, 이기고, 무슨 주례선 미꼬 뭐가 길어,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뭐 하나 안 쓰고 이걸 왜 씁니까? 왜 쓰긴 좀 길긴 한가? 이걸 왜 쓰지? 이걸 왜 쓰지? 내 마음을 다 이걸 왜 쓰지? 예스지? 그래마 예스지! 아마 처음부터 예스지라고 안 했나? 예스지의 삶을 살아라이?